스탠! 펜타곤! 예에이! 아우!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나만 웃어? 하하하하하 자, 너는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너는 진호 형이랑 혜택이 형 있었으면 너는 큰일났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자, 마지막 게임은 게임이니까요 게임은 게임을 마지막 위니게임 아이스크림 삭기 키노 때문에 총 10팀으로 키노 때문에 10팀 여러분! 원래 이런 거 재밌게 가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어! 재미가 없었어요